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60개씩 연속 듣기 9탄이 되겠구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6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6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upper, upper, upp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더 위의 또는 높은 쪽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tood 이때 stood 하면 stand의 과거형이 되겠구요 일으켜 세웠다 또는 섰다 즉 I stood 나는 세웠다 My 나의 upper body 이때 upper body 하면 상체라는 뜻이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나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ail, nail, nai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손톱 또는 발톱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ut, 자른다, 깎는다 My 나의 nails, 손톱 또는 발톱들을 once 하면 한 번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a week 하면 일주일에 그래서 once a week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손톱을 깎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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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따라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cat, 나의 고양이가 followed me, 나를 따라왔다 to the room, 방까지 즉 전체적 의미는 내 고양이가 방까지 나를 따라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bout ab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book, 이 책은 is about 뭐뭐에 관한 것이다 Korean history 이때 history 하면 역사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Korean history 하면 한국 역사 한국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이 책은 한국사에 관한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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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weat 땀이 is dripping 이때 d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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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뚝뚝 떨어지다 라는 동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is dripping 뚝뚝 떨어지고 있다 from 어디어디로부터 my face 이때 face 하면 얼굴 그래서 from my face 나의 얼굴로부터 즉 전체적 의미는 나의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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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밥 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 rice and curry 하면 카레밥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나는 카레밥을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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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세기 백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live 우리는 산다 In 어디 어디 안에 The 21st century 이때 21st century 하면 21세기 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In In The 21st century 하면 21세기에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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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gh 가 이번 단어에서는 무금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오른 맞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way 이쪽 길이 이때 way 하면 길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Is the right 오른 맞는 direction 이때 direction 하면 방향 그래서 the right direction 하면 맞는 방향 오른 방향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이쪽 길이 맞는 방향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ain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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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빗방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raindrops 빗방울들이 fell 이때 fell 하면 fall 떨어지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구요 fell 떨어졌다 on 어디어디 위에 the window 창문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빗방울들이 창문 위로 떨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이번 표현은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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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this store 이 가게는 sells 판다 fresh 신선한 vegetables 채소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이 가게는 신선한 채소를 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더 위의 높은 쪽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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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손톱 발톱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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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따라가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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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한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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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이번 단어는 땀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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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밥 쌀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ri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세기 백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센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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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오른 맞는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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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빗방울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rain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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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팔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셀 셀 셀 셀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나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tood my upper body I stood my upper body I stood my upper body 다음 문장은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손톱을 깎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ut my nails once a week I cut my nails once a week I cut my nails once a week 이번 문장은요 내 고양이가 방까지 나를 따라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book is about Korean history 이번 문장은요 나의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weat is dripping from my face Sweat is dripping from my face Sweat is dripping from my face 다음 문장은요 나는 카레밥을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like rice and curry I like rice and curry I like rice and curry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live in the 21st century We live in the 21st century We live in the 21st century 다음 문장은요 이쪽 길이 맞는 방향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way is the right direction This way is the right direction This way is the right direction 이번 문장은요 빗방울들이 창문 위로 떨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aindrops fell on th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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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이 가게는 신선한 채소를 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door sells fresh vegetables This door sells fresh vegetables This door sells fresh vegetables 이번 표현은 soci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사교의 또는 친목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소셜 액티비리스 이때 액티비리 하면 활동 그래서 소셜 액티비리스 사교 활동들은 are good for 이때 be good for 하면 뭐 뭐에 좋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health 하면 건강 즉 전체적 의미는 사교 활동들은 건강에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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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시간이 얼만큼 걸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takes 이때 it 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it takes 하면 시간이 얼만큼 걸린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bout 이때 about 하면 대략 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물론 뭐 뭐에 대하여 뭐 뭐에 관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about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부사로서 약 대략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bout 15 minutes 하면 대략 15분 정도 there 그곳까지 즉 전체적 의미는 그곳까지 대략 15분 정도 걸립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lobal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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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세계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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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은 head 가지고 있다 many 많은 글로벌 세계적인 fans 팬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k-pop은 수많은 세계적인 팬들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이번 표현은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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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과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visited 방문했었다 the science museum 이때 museum 하면 박물관 그래서 the science museum 하면 과학 박물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과학 박물관에 방문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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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도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이것은 was a hard 이때 heard 하면 힘든 그래서 hard challenge 하면 힘든 도전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or me 하면 나에게 나로서는 즉 전체적 의미는 이것은 나에게 힘든 도전 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hrough throug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h는 번데기 발음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던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can you 머무해 주시겠어요 can you through 던져 주시겠어요 the ball 그 공을 즉 전체적 의미는 그 공 좀 던져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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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연장 또는 도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will buy 나는 살 것이다 new 새로운 cooking 요리 tools 도구들을 그래서 cooking tools 하면 요리 도구들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난 새 요리 도구들을 살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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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my age 나의 나이 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내 또래다 그녀는 나와 동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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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무례한 버릇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was 그는 so 아주 rude 무례하게 굴었다 무례했다 to me 나에게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나에게 아주 무례하게 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이번 표현은 cross cro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건너다 횡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 child 한 아이가 is crossing 건너고 있다 횡단하고 있다 the street 길을 거리를 즉 전체적 의미는 한 아이가 길을 건너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교의 친목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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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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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세계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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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과학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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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도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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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던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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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연장 도구 라는 뜻이 되겠고요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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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나이 라는 뜻이 되겠고요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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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이번 단어는 무례한 버릇없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r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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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건너다 횡단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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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사교활동들은 건강에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셜 액티비티스 are good for health 소셜 액티비티스 are good for health 소셜 액티비티스 are good for health 다음 문장은요 그곳까지 대략 15분 정도 걸립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takes about 15 minutes there It takes about 15 minutes there It takes about 15 minutes there 이번 문장은요 K-POP은 수많은 세계적인 팬들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POP has many global fans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과학박물관에 방문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visited We visited the science museum We visited the science museum 이번 문장 이번 문장은요 이것은 나에게 힘든 도전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was a hard challenge for me This was a hard challenge for me This was a hard challenge for me 다음 문장은요 그 공 좀 던져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throw the bow? Can you throw the bow? Can you throw the bow? 이번 문장은요 난 새 요리 도구들을 살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ill buy new cooking tools I will buy new cooking tools I will buy new cooking tools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내 또래다 동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is my age She is my age She is my age 이번 문장은요 그는 나에게 아주 무례하게 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was so rude to me He was so rude to me He was so rude to me 다음 문장은요 한 아이가 길을 건너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child is crossing th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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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사는 형용사, 뜻은 환상적인, 멋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d, 가졌다, a, fantastic, 멋진, vacation, 휴가를, there, 그곳에서, 이때, vacation 하면 휴가, 방학 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fantastic, vacation 하면 환상적인 휴가, 멋진 휴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그곳에서 멋진 휴가를 보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ring, bring, br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가져다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뭐, 뭐, 해줄래? Bring me, 나에게 갖다 줄래? 가져다 줄래? a, cup, 컵 하나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에게 컵 하나만 갖다 줄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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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dd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갑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어, sudden, shower 이때, shower 하면 소나기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sudden, shower, 갑작스런 소나기가, started to 이때, start to 하면, 뭐, 뭐, 하기, 시작하다. started to fall, 이때, fall 하면, 떨어지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started to fall 하면, 떨어지기 시작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갑작스런 소나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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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s는, s가 아니라, z, z. 품사는 동사, 뜻은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lost, 이때, lost, 하면, lose,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I lost, 나는, 잃어버렸다. some, money, 약간의 돈과, and, card, 카드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약간의 돈과 카드들을, 잃어버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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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흔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swing, 흔들지 마라. your, 너희, legs, 다리들을, 이때, leg, 하면, 다리라는 뜻이 되겠고요. during, 뭐, 뭐, 하는 동안에, eating, 그래서, during, eating, 하면, 식사 중에, 먹는 동안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식사 중에, 다리를 흔들지 마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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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안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a, tour, 관광, guide, 안내자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관광 안내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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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숙달하다, 터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mastered, 숙달했다, to, 두 개의, foreign, 이때, foreign, 하면, 외국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languages, 이때, language, 하면, 언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eign languages, 하면, 외국어, to, foreign, languages, 하면, 두 개의 외국어,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두 개의 외국어에 숙달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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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어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was, 이때,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it was very cold, 매우 추웠다, yesterday, 어제는, 즉, 전체적 의미는, 어제는 매우 추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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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그 밖의 다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 you want, 당신은 원하시나요, anything, else, 이때, anything, else, 하면, 그 밖의 다른 것,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다른 거 더 필요하신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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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나의, puppy, 강아지는, has, 가지고 있다, or, cute, 귀여운, tail, 꼬리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의 강아지는, 꼬리가 귀엽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환상적인, 멋진,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ant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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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가져다 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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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갑작스러운,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outhern, su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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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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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흔들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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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안내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guide, guide, gui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숙달하다, 터득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master, master, mas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어제 라는 뜻이 되겠고요.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그 밖에 다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else, else, el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꼬리라는 뜻이 되겠고요. tail, tail, tai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그곳에서 멋진 휴가를 보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나에게 컵 하나만 갖다 줄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bring me a cup? Can you bring me a cup? Can you bring me a cup? 이번 문장은요. 갑작스런 소나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sudden shower started to fall. A sudden shower started to fall. A sudden shower started to fall. 다음 문장은요. 나는 약간의 돈과 카드들을 잃어버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식사 중에 다리를 흔들지 마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관광 안내자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is a tour guide. 이번 문장은요. 그는 두 개의 외국어에 숙달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mastered two foreign languages. 다음 문장은요. 어제는 매우 추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was very cold yesterday. 이번 문장은요. 다른 거 더 필요하신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 you want anything else? Do you want anything else? Do you want anything else? 다음 문장은요. 나의 강아지는 꼬리가 귀엽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puppy has a cute tail. My puppy has a cute tail. My puppy has a cute tail. 이번 표현은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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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편안함, 안락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taking a rest I'm taking a rest 이때 Take a rest 하면 휴식을 취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In comfort 이때 In comfort 하면 편안함 속에서 즉 편안하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m taking a rest in comfort 나는 편안하게 휴식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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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불에 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grilled 불에 구웠다 meat 고기 and 그리고 shrimp 이때 shrimp 하면 새우 즉 meat and shrimp 고기와 새우를 즉 전체적 의미는 I grilled meat and shrimp 나는 고기와 새우를 불에 구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m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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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감동시키다 감명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novel 이 소설은 novel 하면 소설이라는 명사가 되겠구요. Impressed 감동시켰다 me 나를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novel impressed me 이 소설은 감동적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잡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reading 나는 읽고 있다 a fashion magazine 나는 패션 잡지를 즉 전체적 의미는 I'm reading a fashion magazine 나는 패션 잡지를 읽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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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침묵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Please keep 이때 keep 하면 유지하다 그래서 Please keep 유지해 주세요. Silence 침묵을 In The Library 이때 Library 하면 도서관 In The Library 도서관 에서는 즉 전체적 의미는 Please Keep Silence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는 침묵을 유지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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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주방용 믹서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Made 만들었다 Apple Juice 사과 주스를 In 뭐 뭐 안에서 A Blender 믹서기 안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I Made Apple Juice In Blender 나는 믹서기로 사과 주스를 만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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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아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Vent 나의 발이 Are Sore 아프다 From 뭐 뭐 때문에 이때 Sore From 하면 뭐 뭐 때문에 아픈 그래서 Sore 뒤에는 From 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From Hiking 등산 때문에 즉 전체적 의미는 My Fits Are Sore From Hiking 등산을 했더니 발이 아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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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부사 뜻은 왜 어째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y 왜 Do you 너는 Think 생각하니 So 그렇게 문장 끝에 쓰이는 So는 그렇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Why Do you Think So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dde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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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부사 뜻은 갑자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uddenly 갑자기 It 이때 It 하면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되겠구요. Started To 하면 뭐 뭐 하기 시작했다. Rain 이때 Rain 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쓰여서 비가 오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Suddenly It Started To Rain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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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Th 발음은 번데기 발음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천둥 우레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s Surprised At 뭐 뭐 때문에 놀라다 하면 Surprised 다음에 전체사 At 을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Surprised At Thunder 천둥 때문에 놀란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I Was Surprised At Thunder 나는 천둥 때문에 깜짝 놀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편안함 안락한 상태 라는 뜻이 되겠구요.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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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불에 굽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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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감동시키다 감명을 주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Im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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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잡지 라는 뜻이 되겠구요.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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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침묵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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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주방용 믹서기 라는 뜻이 되겠구요. B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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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아픈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S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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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왜 어째서 라는 뜻이 되겠구요.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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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갑자기 라는 뜻이 되겠구요. Sudde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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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천둥 우레 라는 뜻이 되겠구요.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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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편안하게 휴식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나는 고기와 새우를 불에 구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이 소설은 감동적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novel This novel impressed me This novel impressed me This novel impressed me I'm reading a fashion magazine I'm reading a fashion magazine 이번 문장은요. 도서관에서는 침묵을 유지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lease keep silence in the library Please keep silence in the library Please keep silence in the library 다음 문장은요. 나는 믹서기로 사과 주스를 만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made apple juice in a blender. I made apple juice in a blender. I made apple juice in a blender. 이번 문장은요. 등산을 했더니 발이 아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feet are sore from hiking. My feet are sore from hiking. My feet are sore from hiking. 다음 문장은요.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y do you think so? Why do you think so? Why do you think so? 이번 문장은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uddenly it started to rain. suddenly it started to rain. Suddenly it started to rain. 다음 문장은요. 나는 천둥 때문에 깜짝 놀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s surprised at thunder. I was surprised at thunder. I was surprised at thunder. 이번 표현은 da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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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낮시간 주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out 나는 밖에 나가 있다. during ~~ 하는 동안 the daytime 낮시간 동안 즉 전체적 의미는 I am out during the daytime 나는 낮시간 에는 집에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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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부사 뜻은 앞쪽에 앞쪽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go 가세요 straight 하면 쭉 똑바로 그래서 go straight 쭉 가시면 됩니다. ahead 앞쪽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go straight ahead 앞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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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합당한 온당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price 이때 price 하면 가격이 되겠구요. 이 가격은 is not fair 합당치 않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price is not fair 이 가격은 합당치 않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n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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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초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invited me 나를 초대했다 to 어디어디로 his house 그의 집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he invited me to his house 그가 나를 그의 집에 초대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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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과정 절차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뭐 뭐 해 줄 수 있나요? tell me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나요? the process 그 절차를 즉 전체적 의미는 can you tell me the process 나에게 그 절차를 말해 줄 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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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호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walking 나는 걷고 있다. around 이때 around 하면 전치사로서 주변에 어디 어디 둘레에 그래서 around the lake 호수 주변을 호수 둘레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i'm walking around the lake 나는 호수 주변을 걷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철 철 철 철 철 철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발음에 유의하실 것은 ch가 크 발음이 아니라 취 그래서 코어가 아니라 철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정기적인 일상의 일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doing 나는 하는 중이다 house hold chores 하면 집안 일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i'm doing household chores 나는 집안일을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z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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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어지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feel 느낀다 a little 약간의 dizzy 어지러움을 즉 little dizzy 하면 약간 어지럽게 느껴진다 after 후에 drinking 술을 마신 후에 즉 전체적 의미는 i feel a little dizzy after drinking 술을 마셔서 약간 어지럽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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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즐거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was mary 나는 즐거웠다 at 어디어디에서 the birthday party 그 생일 파티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i was mary at the birthday 나는 그 생일 파티에서 즐거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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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상자 통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need 필요하다 a pencil case 이때 pencil case 필통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i need a pencil case 나는 필통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낮 시간 주간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da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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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앞쪽에 앞쪽으로 라는 뜻이 되겠구요. ahead 어 ahead 어 ahea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합당한 온당한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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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초대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in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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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과정 절차 라는 뜻이 되겠구요.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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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호수라는 뜻이 되겠구요.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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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정기적인 일상의 일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c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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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어지러운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diz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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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즐거운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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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상자 통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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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낮 시간에는 집에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앞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o Go straight ahead Go straight ahead Go straight ahead 이번 문장은요. 이 가격은 이 가격은 합당치 않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합당치 않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tell me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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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나는 호수 주변을 걷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walking around the lake. 이번 문장은요. 나는 집안일을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doing household chores. I'm doing household chores. 다음 문장은요. 술을 마셔서 약간 어지럽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feel a little dizzy after drinking. I feel a little dizzy after drinking. I feel a little dizzy after drinking. 이번 문장은요. 나는 그 생일 파티에서 즐거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s married at the birthday party. I was married at the birthday party. I was married at the birthday party. 다음 문장은요. 나는 필통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need a pencil case. I need a pencil case. I need a pencil case. 이번 표현은 D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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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알파벳 T를 부드럽게 T가 아니라 R. 그래서 DURY. 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의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다. A DURY. 의무. and. 그리고 A RIGHT. 권리를. 이때 RIGHT 하면 권리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We have a DURY. and a RIGHT. 우리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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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시도해보다. 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AY I 하면 제가 뭐 뭐 해도 되나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TRY ON 하면 무언 무엇을 한번 입어보다. THIS. 이것을 이때 THIS. 목적어를 TRY. ON. 사이에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MAY I TRY. MAY I TRY. THIS. ON. 제가 이걸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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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끝부분에 있는 TH는 번데기 발음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옷감. 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CLOTH. 이 옷감은 이 천은 Is very silky. 이때 silky 하면 부드러운 이라는 효용사가 되겠고요. Y를 빼고 silk 하면 비단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lk 라는 명사 뒤에 Y를 붙여서 비단처럼 부드러운 이라는 효용사가 되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cloth Is very silky. 이 옷감은 매우 부드럽다.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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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회관 강당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looking for Look for 하면 무엇 무엇을 찾다 I am looking for 하면 나는 무엇 무엇을 찾고 있다 City hall 하면 시청을 즉 전체적 의미는 I am looking for City hall 나는 시청을 찾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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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불공평한 불공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is 이것은 So 너무 unfair 불공평한 decision 이때 decision 하면 결정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unfair decision 하면 불공평한 결정 불공정한 결정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is So unfair decision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결정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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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메모 간단한 필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Made A Note 이때 Made 하면 Mak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Make A Note 하면 메모를 하다 간단한 필기를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Made A Note 나는 메모를 했다 간단한 필기를 했다 Of 뭐뭐의 The Meeting 그 회의의 즉 전체적 의미는 I Made A Note Of The Meeting 나는 그 회의의 내용을 메모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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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속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Walk 우리 걷자 At A Fast Pace 빠른 속도로 이때 Fast Pace 하면 빠른 속도 라는 뜻이 되겠고요. At 전치사 At 하면 무슨 무슨 속도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Let's Walk At A Fast Pace 우리 빠른 속도로 걷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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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차례 순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Waiting 나는 기다리고 있다. My Turn 나의 차례를 나의 순서를 즉 전체적 의미는 I'm Waiting My Turn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ea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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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해산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Had 먹었다. Seafood 파스타 해물 파스타를 For Dinner 저녁 식사를 위해 즉 전체적 의미는 We Had Seafood 파스타 For Dinner 우리는 저녁으로 해물 파스타를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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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 duck 오리 한 마리가 is 있다 on the lake 이때 lake 하면 호수라는 뜻이 되겠고요. On the lake 호수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a duck is on the lake 오리 한 마리가 호수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의무 라는 뜻이 되겠고요.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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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시도해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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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옷감 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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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회관 강당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hole hole 허 허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불공평한 불공정한 불공정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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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메모 간단한 필기 라는 뜻이 되겠고요.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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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속도 라는 뜻이 되겠고요.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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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차례 순서라는 뜻이 되겠고요.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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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해산물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ea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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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오리 라는 뜻이 되겠고요. 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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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have a duty and a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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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제가 이걸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이 옷감은 매우 부드럽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 문장은요. 나는 시청을 찾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시청을 찾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looking for city hall. I'm looking for city hall. 이번 문장은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결정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is so unfair decision. This is so unfair decision.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 회의의 내용을 메모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made a note of the meeting. 이번 문장은요. 우리 빠른 속도로 걷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walk at a fast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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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waiting my turn.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저녁으로 해물 파스타를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had seafood pasta for dinner. We had seafood pasta for dinner. We had seafood pasta for dinner. 다음 문장은요. 오리 한 마리가 호수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duck is on the lake. A duck is on the lak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